진짜 기쁜 키스를! 혼나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봤어요. 아니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야?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뱅키토프의 크리코입니다! 김경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혼인신고도 끝나고 제가 이제 웨딩 촬영을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코빅컵을 어떻게 만났나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런 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유튜브 영상이니까 말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정말 놀라지 마세요. 쿠키커플의 웹툰이 나왔습니다.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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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이제? 우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화를 그려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는 정말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첫 만남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 시크릿 스토리! 보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돼요. 출발! 쿠키힛! 쿠키힛! 이거 뭔가 에이브로 보는 거예요? 애니툰이라는 에이브네요. 애니툰? 애니툰? 너무 맘가가 아플이에요. 라인 맘가 같은 사람이에요. 애니툰 원래 잘آ 아 진짜 못하는거야 오늘은 1월이 한 번 보였겠다 올해 빨리 로그인해봐 로그인 할 때 로그인해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랬잖아. 맞아 맞아. 일본이야. 와 너무 잘생겼네. 잘생겼네. 원래 이제... 이런 계기로 이 극제영화제에 가기로 했던지. 아 약간 뭐 그런거에 대해서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다들 지쳤을텐데 원래 이동하시죠? 매척 원하시야. 비행기 잘은 못 알아듣겠지만 친절해 보여. 잠깐만요. 저기 저기 쌍꺼풀 두개 있네요. 머리 스타일도 약간 진짜 그때 오셨는데. 진짜 작가님 진짜 감사합니다. 일본에 오세요. 말해줘 말해줘. 일본에 오세요. 이런 말도 못했었죠. 너무 귀여워. 아 저기 이렇게 두근두근했었어요? 만화에서는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지연했잖아요. 진짜 피곤해서 이런 여유도 없었어요. 자기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피곤해도 예쁜 사람을 보냈어요. 네. 원래 저렇게 웃음이 많은건가? 모든 남성들에게 저렇게. 근데 진짜 이 생각은 했었어. 쿠리코가 웃는 모습을 되게 보면서 난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사장님들이나 어른들하고 같이 있는데 쿠리코가 너무 잘 웃는거야. 네. 바보잖아. 네. 제가 바디랭귀지를. 귀여워. 아 자기 진짜 바디랭귀지도 많았어. 같이 가요? 라고. 배가 아파요. 쿠리코씨 하고싶어요. 배가 아파요. 쿠리코씨. 네. 네. 밥먹자 쿠리코씨. 밥먹자 쿠리코씨. 뭐지? 갑자기 손을 왜 잡는거지? 내가 마음에 들었나? 이 얼굴이 가장 비싸다. 네. 그럼요. 김영지입니다. 경식씨죠. 한국팀 스태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맞아요. 그 사람은 진짜 한국어도 잘하시고 경식씨한테 뭔가 친구처럼 해주신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쿠리코하고 저 사이에서 번역을 해줬었어요. 큐피트 같은 역할이었는데 알고보니 이 친구가 쿠리코를 조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모르는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리프트의 쿠리코입니다. 쿠리코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한국어가 가능합니다. 맞아 맞아. 진짜 대리해서 딱 이 세 명. 저만 한국말 못했어요. 진짜 그때 그때 못 같아. 응. 맞아요. 잠깐만. 에? 거기에 왔어? 에? 거기에 왔어? 맞잖아. 진짜 이거 팩트에요. 일단 무엇보다도 저희를 그려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영상에서 말 못했던 우리 그때 당시의 비밀. 지금 말해도 되잖아. 결혼도 했고 결혼도 했고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고 어젯밤에도 너무 즐거웠고 뭐야? 뭐야? 부장님인 줄 알았어요. 상관 간지러워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 내가 일본으로 출장을 갔을 때 연락하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아? 소개를? 소개를 받아서 카톡은 하고 있었지. 누나였는데 내가 이제 일본 갔다 오면 그때 만나자. 그래? 일본 갔다 와서 바로 만나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그 사람이랑? 카톡. 카톡?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어 누나 나 일본 도착했어. 오늘 첫 채널에서 이렇게 했어.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쿠리코랑 사귀게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지 누나 일본 가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겼다. 와 경철아 너 진짜 인생이 재밌다. 저 누나가 이렇게? 일본에 출장을 가서 이렇게 진짜 좋은 사람이네. 아마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또 쿠리코랑 연락하고 있던 남자가 있었잖아요. 응. 저는 한 번 두 번 식사를 했어요. 아 진짜로? 식사를 했었어? 응 했어요. 술 마셨어요? 한 번은 바베큐였어요. 오 바베큐? 선배 칠했어요. 바베큐이라.. 약간 위험한데요? 사귈까 말까 하고 있다가 그 남자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생판선도 있었으니까 요찔은 아직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뭔가 즐거운 시간이었잖아요. 사귀기 전에 너무 시험하셨어. 근데 다마 다마에 왔는데 자기랑 진짜 재밌게 이야기를 하거나 공약기 사용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와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단스파티 같은 거 있었어요. 나가사키에서 아.. 거기까지 얘기한다고? 그거 얘기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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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스파티 날에 현식시아한테 밤 12시 되면 같이 산책 가자 라고 뭔가 사소하려 했잖아. 아 알겠어요 라고 해서 그 파티에서 그곳에 그곳에 있었어. 브루노마즈가 나가려 했잖아. 현식시아가 단스파티 중간 가운데 서있었어요. 아! 현식시아! 두 사람 몽골 사람이네. 아니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야? 가운데에서 진짜 기쁜 키스를 하잖아. 그렇게 기쁜 키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봤어요. 제가 봤을 때 봤을 때 봤을 때 봤을 때 제가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저한테 제가 봤을 때 봤을 때 연락했던 남자한테 라인했어요. 다시 아 이 영화 남자는 이곳저곳하고 뽀뽀하고 뭔가 아 그래 그래 맞죠 맞죠. 그렇게 말한 건 다 사실이었고 그때 우리가 사실 사귀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나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먼저 이렇게 다가오면 뭐 이렇게 프리코 입장에서는 김경식은 어떻게 보면 개 기타나이 그냥 어우 무슨 쟨 색깔이야. 키스만 하러 다니네. 세상에 은신굴색이었어. 잠깐만요. 아니 은신굴색이 철익이 있는데 저기 갔다 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백을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 가오 가오 그 사건 후에 산책을 했잖아요. 근데 이야기만 하며 3시간 대화도 안 통하는데 둘이 진짜 말 너무 많았어. 그 때 이야기 무엇인가요? 기억나요? 가족 이야기 먼저였어. 순수한 사람이네 점점 이미지를 바꿨어. 자기가 그 때 아일러뷰 그냥 이것만 하면 진짜 야베이 라고 했었어. 내가 말했는데 시곱도 꿈 가족 그 얘기 정말 좋아졌어. 그런 일이 있어서 쿠리코가 처음에 제가 사귀자고 하고 사귀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쿠리코 생일이 10월 22일 한 달 뒤 그때 제가 몰래 왔을 때 그 때 쿠리코가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나? 이때 진짜 실감이 어떻게 만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소개팅 이야기나 몽골 키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주역이다. 우리 자식이 생긴다. 아빠는 몽골 사랑이랑 기쁜 키스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니 아니 코가 간지러워요. 밥 없고 만약에 아들인데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몽골 년이야. 그렇게 산지 심하스? 아빠가 할 수 없었던 꿈이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징기스탄이 되고 싶었던 그 꿈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아직 안 입고 있는데 털을 얼마나 만지는걸 도대체 그랬던 우리가 진짜 이제는 내 호적에 쿠리코가 배우자를 입고 쿠리코 호적에 김경식이 입고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웨이쿠 때 뽀뽀했어요? 아니 그냥 나면 아니 그냥 뭐가 있나봐. 저는 웨이쿠맨을 매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이 동영상에서 남는 건 김경식 키스 밖에 없어요. 저는 바베큐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바베큐라는 단어는 너무 귀여워. 하지만 그 낙하를 보면 귀엽지 않다는 거죠. 아니 제가 언제 바베큐 펜티파티 이런 게 안 했잖아요. 아무래도 안 했어요. 하하하하 야키스기 때 크루코나타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베큐 펜티파티 이.. 왜 예뻐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잇! 망했어 이제 망했어. 어머 뭐 창기? 아 이게 또 놀라게 눈uteur 눈?​ 눈썹 wat 눈썹 wat 눈썹 wat 해왔하는 데